이번 주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신선한 소식 새끼 진지 father 한 번 열심히 나 보 소식 ter 엄마 엄마 이제 셀이 태어나려면 얼마 남았지? 오늘 내일 내일도 안 돼? 남부도 춥다 우리 애기 때 입었던 옷들 다 있다 귀엽다 엄마 근데 여기 왜 다 온유랑 옷을 입었지? 이거 온유 작은 옷 애기 때 입었던 거 여기 넣는 거야 이거 봐 내가 사준 거지? 내가 산 거야 귀여워 이걸 신고 걸을 수나 걷지도 못했나봐 뭐야 깨끗해 귀여워 다 빨아서 놓은 거 했는데 다시 빨아야 돼 뭐라고 했지? 5년? 4년? 4년? 어떻게 접어 어떻게 접었는데? 아빠 이거 접기 달인이었어 아 귀여워 이거보다 더 가위에 인형이 입은 거 같아 이거 인형이 입은 거 같아 너가 입었어 너가 인형이 알기 때문에 아빠는 응원하게 입어야겠다 그러니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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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발 이건 엄마가 온유 때 만든 건데 밑에가 발을 끼는 거지 귀여워 뭐하는 거야 찢어줘 찢어진다 발가락요머리다 발가락요머리다 벌머 아니야 벌머 생각보다 잘 관리해도 다 세 개 다른 게 많구나 그런 거야 이거 잡고 있어 이거 이제 애기들 애기 병원에서 나올 때 응 여기 싸가지고 나오는 거야 온유가 안고 온다고 온유가 안고 온다고? 응 무거워? 무거운 게 아니라 응 애기는 애기는 엄마도 무서워서 못 안고 나올 거 같은데 왜 울어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나 감사도 이렇게 안고 나오는 거 아니야 기억이 다 리셋됐어 이렇게 그냥 안고 나오는 거 아니야? 엄마 기억이 안 나 오카 리셋 애기 어떻게 기억하는 건지 기억 안 나 오늘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 안 나? 응 진짜 하나도 안 나오네 어떡해 어떡해 컵도 지워야 컵도 못 지워야 컵도 못 지워야 왜 이게 낙이 다리야? 와 살이 많네 왜 이게 낙이 다리야? 왜 이게 낙이 다리야? 도로 해봐 아우 더 무서워 체리같이 아기는 오늘처럼 못 앉아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한참 안에 등을 봐서 집을 다 아우 더 무서워 아기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 소화하고 아기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 소화하고 재미 귀엽다 아직 밤 내려면 아주 멀었지? 설아 있네 기억하네 나 혀씨 하나씩 해봐야지 혀씨를 언제 키워본 건가 아쉽네 무너지 오니의 애착 인형은 뭐였지? 꼬끼리 오니가 골랐어요 안녕 난 여기 집에 처음 먹었으니까 잘 가르쳐 줘 왜 체리 인형으로 우리 이걸로 골랐지 토끼가 맘에 들었다 작아서 작아서 너의 역할이 크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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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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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이리와드랑 너가 안다 나 간다 알았어 혜리 오케이 이리 와봐. 왜 이렇게 들어와? 옛날에 다 써봤는데 분명. 이거 써본 거 맞아, 우리? 아무 기억도 안 나. 잠깐 와봐, 잠깐. 이래서... 오, 맞네, 근데. 오, 높다. 높다니까. 오, 맞네. 새 거 같은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아. 아, 진짜 아메리카노 한 잔이야. 멋있네. 젖병에 아메리카노 한 잔. 쭉쭉 빨면. 네. 얘를 이렇게나 엎어놔? 이렇게나 엎어놔. 기억이 다 나질 안 된다, 정말. 뭐지? 어떡하지? 우리 둘째 키울 수 있나? 응, 다 따로따라 해놨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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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전동 브러쉬. 옛날에는... 옛날에는... 힘들게 씹혀요, 시선이. 이렇게 손목이 불어. 엄마, 주세요. 귀여워. 접병은 진짜 작네. 진짜 귀엽지? 응. 너무 작다. 응. 그 다음에... 물리 적은 접병. 왜 휘었어?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그거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공기 많이 들어가면... 애들 배알이라거나...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요해. 응. 돌려놔. 아. 조금만 돌려. 응. 응. 아니야. 이건 되게... 어. 트러크 돌려. 이건 언니도 살 수 있어. 다른 데도 많아. 그렇지. 그렇지. 여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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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 오빠들은... 동생이 그렇게 하면... 따라오고 싶어진다. 오늘도... 체리 접병에 우유 마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접병에 물 달라고 그럴까? 응. 응. 그거 해. 누워서... 아니요. 오늘 저물 좀 할 건데. 가슴맛. 그러니까. 저걸로 누워서 마신다고 그럴까? 한번 데려간다고... 이건 뭐예요? 제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응. 그거 이제... 체리 접병 소독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접병이... 네. 이제 세균들이 뭐... 이제... 거기서 못살게... 깨끗하게 만들어줘. 아까 입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깨끗하게 해줘. 응. 아까 입에 먼지 들어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아니. 먼지 말고 세균이 들어가면 배가 아야해요. 아야. 응. 그냥 다 가서 꼼꼼. 다시 일어나서 어딨어는 거지. 오. 뿅. 800.000원. 볼록. 톙톰니는 중으로 stem. 5 Victor. 뱅. 뱅. 국수. 조용히 들어왔어. 지애이야. 공유. 너무 잘 못하고.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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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오냐. 여기서 해야지. 그냥 찍어본거야? 카메라가 저기. 어디 카메라? 어, 저 초록색 달린 카메라. 아냐. 누르세요. 체리 잘 나오고 있니? 내가 좀 옆으로 이렇게 해야 나오겠는데? 어, 그렇지. 맞네, 이렇게 해야겠다. 잡아야지. 아, 좋다. 아, 아냐. 이거 괜찮은데?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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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끝! 암바카메라고! 끝!